수준을 어느정도 알잖아 쿨님하고 쌍쌍님 그리고 들어오신 두 분의 졸부 덕분에 내 수준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우와 이러시네요 내가 볶은거지롱 에헤헤헤헤헤헤 글쎄요 이건 제가 볶은걸 해가지고 딱히 이름이 없어요 예 딱히 이름은 없습니다 막냐 탈출이래시네요 아하하하 응 나는 알고 있었어요 쿨님이 막내가 아니라는걸 흐헤헤헤헤 응 아 5일 되셨다 고마워요 별풍 내가 만약에 못본거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기억하고 예 미안하니 말씀하시구요 맛없어보인다 맛있어요 92번빈 왜그래 응 아 멜콩님 고마워요 얘 아 쿨님 왜 나가지 뭐지 왕래형 군사 군사 아닌가 아메 하하 야식 먹고싶게 만드신가 야 하하 야식 먹고싶게 만드신 거야 아 제가 볶은거에요 형님 복수님 어서오시고 아 그러네 까르릉님도 그치 어리지 아 맞아 맞아 파카스가 막내였는데 아 파카스인가 아까 들어왔던 놈이 욕하다 내가 나한테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군사님도 볶음밥 드신대요 92번 분이 또 맛이 없어보인다고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까르릉님 네 신고잼 떡볶이 주시고 아 양쪽에 떡볶이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아 근데 떡이라서 잘 안 익혔다 12번님 어서오시고요 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지 내가 아 고기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맹꽁님 내일 뵈요 왜 먹방 아닌데 가시지 맛이 없어보여요 왜 나가시지 아 진짜 맛날 필 아 고마워요 와 식탁상자예요 아 예 그쵸 예 상자죠 아 칸랭 반갑고요 예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샷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도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맛있어요 예 예 볶음밥입니다 흐흐흐 아 좋다 흐흐흐 예예 미나누님 월평하셨고 오신 그 여캔분들도 월평을 했고요 한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찍힌거 한장하고 본인 찍은거 여러장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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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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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푸키님도 하셨었죠 예 들갔다 이러시나 응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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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치 않은 나이 들어요 음 예 다장쿠키님은 여자시고 예 상태형님은 남자시고요 남자가 90%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지금은 조금 빈도가 높아졌죠 예 말씀하세요 군사님 어어 착한거 같은데 예예 착한거 착하죠 덕분 착해요 왜그러세요 나? 내가 왜그러냐고? 내가 뭘 어째는데 응 내가 뭘 어째는데 응 아 아니에요 이러시네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야 근데 여자도 있는데 거기서 성들이 파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흐흐흐흐흐 아 나중에 예 이거 보면 되지 뭐 맛있다 아 아 공사상국님 어서 오시고요 아 아 드시고 토크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군사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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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아 별풍이 좋아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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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개 감사드립니다 미나눈님 고마워요 예 아직도 열혈이 아니야 몇개 몇개 쏘셨지 미나눈님이 사치업자님 요즘에 방송하시나요 저 모르겠어요 아 제가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그리고 한 10개 정도 음 그리고 이게 쏠때마다 이게 빈도가 올라가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몇개 쏘야지 열혈인지 마크로우님 고마워요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고맙고요 예 땡큐 땡큐 아 음 군사가 우리방송에서는 천사에요 하하 하하 고성 어 고성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못 익었어요 까르르님 미안해요 예 일부러 안 익는건 아닌데 음 아 예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아 미젤님 어서오시고요 반가워요 어서오시고요 청정님 어서오시고요 뭐 춰먹으세요 이러시세요 하하하하 볶음밥 처먹는다 이 자식아 하하하하 아 욕다가 강태다 하하하 아 숙제하고 오셨다고? 아 고마워요 레옹님이요? 레옹님 안계시는거 같은데요 말 예쁘게 해주세요 예 뭐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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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성드립을 해서 그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없으면 어제 아 괜찮으세요 아우 양희조님 어서오세요 괜찮아 그냥 와 안 싸도 돼 매일매일 시청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추천자 부탁드리고요 종합편성채널이에요 종편방송 상청님이 아이디 좀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고맙죠 내 받은 별푼서는 못 쓸걸요 아마